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부분들 중에서 좀 접근하기 어려운 소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원자력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님과 함께 진행을 도와드릴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인재교육총가실의 신우호 부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든든한 파트너가 저에게 생겼고요. 자 그러면 오늘 강연을 위해서 어떤 분을 모셨냐. 한국원자력연구원 임채영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지능전략본부 맡고 있는 임채영이라고 합니다. 그 본부장님께서 요즘 또 사회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바로 친환경에너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원전 비중을 줄일 줄 알았는데 30% 이상 늘린다고 하니 또 원자력에너지를 유럽의 그린텍소노미에 포함시킬 거라고 하니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바빠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로는 원자력이 친환경에너지와 굉장히 밀접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원자력이 친환경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보시는 부분마다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요. 친환경이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지구온난화는 결국 대기 중에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주원인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인류가 하는 모든 활동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으로 가자 라는 선언을 하고 연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나라들이 2050년대까지는 탄소중립을 가겠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양광이라는 풍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0년부터 해서 지난 한 12년간 중국이나 미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보면 10배 가까이 태양광 발전이 늘었고요. 풍력 발전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재생에너지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문제는 재생에너지가 좋은 점도 많지만 이게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는데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낮에만 그리고 햇볕이 있는 날만 전기가 나온다는 거 풍력도 바람이 불 때만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것들이 들쑥날쑥하다는 거 그런데 전기라는 게 저장하는 것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우리 전기차 보면 500km 이상 가기도 어렵고 배터리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요즘은 태양광이나 풍력만 가지고는 어렵다라는 게 전 세계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화면의 오른쪽 보시면 탈탄소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우리가 인류가 가용한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서 탈탄소를 가야 된다라는 게 전 세계적인 일종의 컨센서스라고 보고요. 보시면 그래서 원래 원자력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유럽 국가들도 최근에는 기조를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경제활동의 분류체계 이후 텍사노미의 원자력을 포함했고 그것들이 이제 아주 현실적인 선택인 거죠. 재생에너지만 가지고는 우리가 직면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원자력과 조합을 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 친환경 에너지, 원자력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요. 원자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원자력 에너지란 무엇인지 어떠한 원리로 에너지가 발생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계는 여러 가지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죠. 가장 가벼운 수소부터 자연계 존재하는 가장 무거운 원소가 우라늄이고요. 그런 원소들 중에 어떤 원소들은 중성자를 맞았을 때 잘 깨지는 원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깨졌을 때 그냥 단순히 두 개의 원소로 분리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주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E는 이퀄 MC의 제곱이라는 유명한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 여기에서 없어지는 진량만큼 에너지로 변환되는 거고 그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화학 반응에서 나오는 에너지보다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원자력 발전인데, 원자력인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무거운 원소,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아주 무거운 원소를 중성자하고 충돌시켜서 깨뜨려가지고 에너지를 받는 방식이 있고요. 또는 수소나 중수소, 삼중수소 같은 가벼운 물질들을 서로 결합을 시켜서 그 과정에서도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런 걸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것은 상용화된 기술은 핵분열 기술이고 미래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핵융합 기술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융합은 합치는 거니까 합칠 때 발생하는 에너지 분열은 떨어뜨릴 때 발생하는 에너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게 원자력 발전소 그림인데요. 왼쪽에 보면. 저 빨갛게, 노랗게 빨갛게 된 부분이 뜨거운 물이거든요. 저 왼쪽에 이렇게 뾰족하게 여러 가지 막대기가 꽂혀있는 부분이 저게 이제 핵융료가 들어가서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는 원자로입니다. 그런데 저 부분만 만약에 석탄이나 가스 발전소로 바꾸고 나면 저 전체 발전소는 그냥 다를 게 없어요. 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원자로라고 생긴 게 저 안에 보면 핵융료 집합체라고 하는 저런 여러 개의 격자로 되어 있는 저런 덩어리가 있고 저 안에 하나하나 꽂힌 오른쪽의 사람 손 위에 있는 거 보이시죠? 저 가느다란 막대기가 핵융료 봉입니다. 저 안에 우라늄 원소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 까만 것들이 우라늄 원소들인데요. 저것들이 이제 중성자하고 결합을 해서 중성자하고 핵반응을 일으키면 열이 나오는 거고 원자력 발전소라는 거는 저 우라늄이 얼마나 늘 안전하게 핵분열 반응을 일으켜서 에너지를 얼마나 균일하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공학적으로 설계하고 재화하는 장치인 거죠. 저는 저 그 원자로가 정말 궁금한데요. 저기가 지금 뭔가 이제 밖에 단단하게 뭔가 막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럼 저기서 발생하는 열은 대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요? 천도가 이제 원자로로 낼 수 있는 거의 최대 온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즘 이제 아주 핫한 그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실 원자로에서 열을 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사실 어려운 거는 어떻게 열을 잘 뽑아내느냐 하는 거거든요. 아 저때 수소도 뭐 발생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수소가 발생하면 사고 상황이죠. 아 그렇습니까? 이제 그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면 수소가 발생하잖아요. 저기가 이제 저 핵연료봉을 감싸고 있는 게 질콘윤이라는 학금으로 된 금속물질인데 저게 이제 굉장히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주 고온의 수증기하고 만나면은 수소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원자로는 이제 온도를 300도로 유지하는 이유가 그 온도에서는 이제 저런 문제들이 전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물이 증기로 바뀌지 않도록 300도 정도로 유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저런 우리가 보고 있는 대형 원자력 발전소들은 그동안 꽤 오랜 기간 동안 일부가 이용을 해왔고 그리고 안전계통이 꾸준히 발전해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 원자력 공학자 입장에서 보면 공학적으로 거의 완성된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일반인들은 여전히 이제 두려워하시죠. 사실 통계로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용하고 있는 현 세대 원자력 발전소도 우리가 쓰는 어떤 에너지원보다도 더 안전합니다. 그건 그냥 통계가 얘기해주는 거고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원자력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나 공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도 높은 밀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 다루면 큰일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최선은 뭐냐 하면 사고가 안 나는 원자력을 만드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사고가 안 나도록 그래서 이제 요즘 화두가 되는 것들이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SMR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른바 3세대 대형 원자력 발전소도 공학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충분히 안전한 수준에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안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을 안심시키려면 도대체 얼마나 안전해야 안전한 것이냐. 이게 이제 원자력 공학에서 아주 뿌리 깊은 질문이에요. 인류가 지구의 역사상 지구가 한 40억 년 이상 지구의 역사가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생명체가 생겨나서 대멸종을 몇 번을 겪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 40억 년 동안 4번, 5번을 부딪혔다면 10억 년에 한 번쯤은 부딪힌 거잖아요.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할 때 10억 년에 한 번쯤 사고가 나게 하면 그 정도면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오늘 말씀드린 SMR이 일반적으로 모든 SMR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른바 혁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SMR은 그 원자로 오심이 녹아서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날 그런 빈도를 10억 년에 한 번 정도까지 낮추자라는 게 기술 목표입니다. 그 정도면 안전은 더 이상 더 안전을 요구하신다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과연 그 정도면 저희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사고 확률이 제로다. 물론 수학적으로는 존재하겠지만 그 정도까지 낮추면 충분히 안전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SMR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SMR이란 소형화하고 모듈화된 원자로다. 이거는 뭐 스몰 모듈로 리액터라는 게 SMR 약어고요. 작다는 게 특징인데 크기가 작은 것도 있지만 출력이 작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전하고 있는 대형 원전이 1400메가와트, 140만 킬로와트죠. 그거에 반해서 물론 1000메가짜리도 있고 저희 원자력 연구원이 개발했던 스마트는 100메가, 110메가 정도니까 10분의 1 이하로 작은 출력을 내고요. 그렇게 작아진 이유는 초창기에 1950년대, 60년대에 만들어진 원자로들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수십메가나 100메가와트 이런 수준인데 그때는 기술이 없어서 작게 만들었던 거고요. 기술 발전이 되면서 점점 대형화를 했는데 그건 경제성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후쿠시마 이후에는 대형화 추세가 수그러들고 대형화가 되면 경제성은 좋아지는데 문제가 너무너무 복잡해져요. 안전교통도 복잡해지고 그게 오히려 비용을 유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이디어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그림에서 나온 SMR을 보시면 일체형이라고 해서 왼쪽에 있는 저런 배관들이 다 하나의 통 안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저런 왼쪽에 있는 거를 배관이 있다고 해서 루프형 원자로라고 하고 오른쪽에 저 조그마한 통 안에 들어있는 SMR을 일체형 원자로라고 하는데 저렇게 갔던 이유가 원자력발전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심각한 사고 중에 하나가 냉각수가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료가 뜨거워지고 그게 녹는 순간 안에 들어있던 방사선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냉각수가 잘 유지되도록 해야 되는데 냉각수가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 배관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멍이 나거나 배관이 깨지거나 그래서 이제 공학자들이 고민을 하다가 아주 쉬운 해법을 찾았죠. 배관을 없애버리면 되겠다. 배관이 가장 취약하니까. 그래서 한 통 안에 넣은 거예요. 배관 없이 그냥 저렇게 격벽을 쌓고 저 통 안에서 모든 게 돌아다니게 하자. 그러면 훨씬 안전할 거 아니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한 거고요. 또 작아지면 안전 개통을 구현하기도 되게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로가 큰 원자로가 경제성이 있는 이유는 아주 작은 공간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작은 공간에서 많은 열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인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제가 원자로는 식히는 게 숙제라고 했잖아요. 평소에는 잘 식는데 전기가 끊어져서 펌프가 안 돌아가면 물을 빨리 못 도리니까 충분히 식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력을 줄여놓으면 나오는 열이 줄어들기 때문에 펌프를 안 돌려도 그냥 자연현상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되겠군요. 그래서 똑같은 원자로인데 왜 소형 원자로 다 안전하냐. 그건 안전 개통을 이른바 피동형으로 구현할 수 있다. 사람 손이 하나도 안 가고 자연현상을 이용해서 식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대형으로 가면 그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능동 개통이 들어와야 돼요. 펌프라든가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SMR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소형화함으로써 얻는 이점은 안전성이다. 현재까지는. 두 번째 모듈화 된 건데요. 기존에도 일부 모듈화 된 부품들이 있지만 부품 단위가 아니고 원자로 자체를 모듈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똑같은 원자로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한 수조 안에 넣거나 한 건물 안에 여러 개를 넣어놓고 돌리자라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저런 소형 원자로는 사이즈도 작고 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그냥 다 생산이 가능해요. 대형 원자로는 부품을 가져와다가 발전소 현장에서 조립을 해야 되는데 용접도 하고 이건 완제품을 가져다 그냥 딱 꽂는 거죠. 현장에다가.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일단은 퀄리티 컨트롤이 쉽죠. 공장이 아무래도 현장보다는 잘 통제된 환경이고 비바람도 없고 그러니까 훨씬 품질을 유지하기가 쉽고요. 그다음에 자동화하기도 쉽고 제작 공정을 그런 데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점을 누려보려고 하는 거고요. 제작 기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냥 공장에서 다 만든 다음에 현장에 설치만 하면 되니까. 두 번째는 저렇게 작은 원자라고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출력을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가 항상 기저부하 발전원으로 항상 100% 출력으로 운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재생에너지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태양광 풍력이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전기 생산량이 계속 들쑥날쑥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다른 발전기들도 움직여줘야 돼요. 태양광이 적게 나오면 많이 발전해줘야 되고 태양광이 많이 나오면 출력을 좀 줄여야 되고 그런데 사실 기존의 원자력발전소도 그게 되긴 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는 사실 계속 기저부하로 운전을 해왔기 때문에 그 기능이 완전히 구현되어 있지는 않아요. 물론 추가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이제 SMR보다 그렇게 빠르게 유연하게 운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개발하는 SMR들은 저런 출력 조절을 가스발전소 수준으로 빠르게 오르락내리락하게 하는 게 이제 목표고요. 그렇게 되면 재생에너지하고 궁합을 잘 맞출 수 있다. 이런 것들이고 아까 건설기관을 줄인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SMR이 지향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SMR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왔는가? 최근에 만들어진 SMR 중에는 세계 최초로 인허가를 받은 게 우리나라 모델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스마트라는 원자로고요. 저희 원자력연구원이 이제 주도를 해서 만들었는데 2012년에, 지금부터 11년 전에 이미 우리 규제기관으로 표준 설계 인가를 받았는데 표준 설계 인가를 받았다는 의미는 아, 이 원자로가 안전하다. 규제기관이 제3자의 눈으로 꼼꼼히 봤을 때 이 원자로는 지을 수 있을 만큼 안전한 것 같다. 이제 그런 것들을 규제기관이 확인했다라는 의미고요. 보통 이제 세계적으로 표준 설계 인가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원자로는 어느 정도 완성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묶고 싶어서 하고 1년 뒤에 저게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누구도 지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다들 원자력, 안에 안에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개발은 됐으나 사실 어디 가서 실증을 하기가 어려웠었고 그래서 이제 세월이 좀 지난 뒤에 저희가 사우디아라비아랑 같이 저걸 실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우디가 이 스마트 모델을 개선하는데 자기들 돈은 한 천억 원 정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이제 개선을 하긴 해놨는데 사우디에 지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더 그쪽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개발한 기술을 사장시키면 안 되니까 이걸 활용해서 이제 캐나다에 지으려고 지금 캐나다 정부나 캐나다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하고 MOU를 맺고 지금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스마트가 좀 10년 전 디자인이라 디자인이 아까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올드해졌잖아요. 그래서 2030년대에 아마도 SMR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건데 그때 내놓을 우리 이제 신상품이 필요한 거죠. 지금은 스마트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착수를 한 게 혁신형 SMR 개발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과기부 산업부와 공동으로 지원을 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저희 원자력연구원 그리고 다른 원자력 산업체가 다들 참여해서 이거는 거의 이제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스마트에서 저희가 배운 점 그래서 그냥 대충 말씀드리면 스마트 기술이 한 70% 그 다음에 신기술이 한 30%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고요. 굉장히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목표는 28년도까지 표준 설계를 완성하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억 년에 한 번 사고나는 거 그게 목표고요. 굉장히 다양한 장점들을 모아놔서 제가 보기에는 이 성능 목표대로 개발이 된다면 정말로 경쟁력을 가지는 상품이 될 거다. 그래서 2030년에 이게 제품으로 나올 즈음에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는 물건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숙제는 이제 저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신기술을 접목하고 기한 내에 이걸 다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동안 축적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연 너무너무 또 풍성한 시간이고 사실 우리에게 조금 친숙하지 않은 원자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좀 친숙하게 가깝게 또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여하셔서 어떠셨어요? 소감 말씀 부탁드려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포맷인데요. 저는 약간 신선한 느낌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강연을 해주신 임채영 본부장님께 박수와 함께 오늘 고생하셨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